2층에 반이 있어요 그리고 씹으시면 막 입안에 툭툭 터져요 찾기나 못해 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애들 학원에 찾으면 자리 내주고 못한다는 자리를 낳는다고 내가 비슷한 년인데 내가 애링하고 웃기고 있어가지고 이래야 해서 껄짓을 해야되나 약간 고민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거 파란색 사이트는 잘 보이잖아 잘해보이긴 해 안팔려는데 와러붙도 여기 있는거 털어놨어 7회는 안삼는데 따라오세요 이골릭 네 야 앞까지 왔는데 1층님 3454 2층님 여기 있거든요 트레일러 파크 카빈 아니 잡침마야 잡침마 바깥쪽에 있는거 맞네 지금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다 여기 있는 파크 카빈 키 어 이런거 넣었어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 다시 돌아왔어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 다시 돌아왔어 이거 이렇게 손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